오늘 저는 수많은 여성들 분께 한가지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간호대학교 출신이고 여초문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부합니다. 회사 다닐 당시 가장 열성적으로 fm을 하던 사람은 지금 아들맘이 되어서 복직을 하니 많이 하고 있고 fm을 하다가 지능이 상승하여 탈출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왔죠.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끝판왕 중에 끝판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마 갓건베라는 유튜버를 기억할 겁니다. 그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3시간 영상이 나올테니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이쪽 fm판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유튜버였고 fm계의 메시 호날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농담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 갓건베는 공중파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연했던 여자이고 그녀의 발언들과 언행들은 지금까지도 여성시대를 비롯한 수많은 fm여성들에게 그립다라는 리스펙을 받고 있죠. 정말 fm계의 아이돌이나 다름없었던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성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까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잊어버린지 오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아직도 유튜브 언저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갓건베 요즘 의사랑 소개팅하고 다니는 거 개 어이없다 야망했던 여자가 어쩌다 그렇게 됐나 라는 최근 근황을 알 수가 있죠. 저런 신뢰할 수 없는 그 하나만 딸랑 보여드리고 갓건베의 근황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fm으로 유명한 트위터 여성시대 남연결 이 모든 곳에서 갓건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갓건베 근황이 뭔데 왜 그래? 라는 글 역시 2023년 11월 10일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말한 말과 똑같이 남자 만나는 거 이해가 되고 최근에 의사랑 소개팅했는데 까여서 현타 온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증언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로 유명한 남연결에서는 갓건베가 이렇게 하는 게 놀랍지 않다라는 말과 갓건베 최근에 방송 켜서 자기 회사에서 꼼수 부리면서 일 안 한다 하더라. 그러다가 걸려서 권고사직 당하면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갈거라 말하더라고 실망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갓건베에 대해 실망했다 라는 말을 하는 남연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fm 세력의 근본 3인방 사이트인 트위터 여성시대 남연결 모든 곳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혹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으로 갓건베라는 유튜버를 처음 알게 되었다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나무위키에 들어가 갓건베를 검색해보세요. 그녀가 얼마나 강경하게 fm을 주장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fm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녀는 남자를 왜 만나는지 이해를 해버리고 의사와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과거 그녀가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그녀가 믿었을까요? 당신은 몇 년 뒤에 현실을 인정하고 의사와 소개팅한 썰을 시청자들에게 풀겁니다. 그리고 의사와 소개팅이 잘 안 돼서 속상해하고 나중에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갈 생각만 하실 거죠. 라는 말을 했다면 그녀가 과연 저희 말을 믿을까요? 인간은 결국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해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꿈꾸게 될 수밖에 없죠. 그녀의 근황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씁쓸한 뒷맛이 느껴지네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fm께서 결국 변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은희 붕어빵 하나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화무십이론 권불심련이라 하였습니다. 철학 없는 사상은 결국 변절되기 마련. 촬영기자 1Ab